왜 그러지? 사장님이 왜 그러지? 20살 되는 거 보다 보니깐 십장도.. 나 알지? 좋아해 운영 중에서 자작한 일 카드 가져와도 부탁하도록 해줘 좋아해 네 25일 중에 언제 언제 읽었어? 감사합니다. 자, 끝. 다시요. 자, 거기에 다시 갈게요. 다시 한 번만. 오케이. 네, 네. 일단 저 한 번만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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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야, 이거 괜찮아. 너 앉아야 돼. 맨까지 조금만 더 봐. 아니, 괜찮아요. 조금만 더. 앉아야 돼. 아, 너무 많이 싹. 한 번만 더. 5, 5시간 정도. 어, 형이 그 제일 딱 타지? 진짜? 네. 현상, 애플더가세요. 그냥 한 번만 잡아줘. 그냥 안 잡아. 테이블 잡아요. 그리고 이삼 씨 엉덩이. 그러니까 나도 제일 쉬워. 아니, 이삼 씨. 아, 이삼 씨. 아, 이삼 씨. 좀 한 번만 더. 그럼. 헐. 저기요? 이삼 씨. 좀 더. 가슴 와 깡패야 어? 정답! 이거 내가 옛날에 그린 거!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. 아니야. 진짜 모르겠어. 이건 어떻게 알아? 고무딱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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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정말로 나는 고무딱지 없었어. 갤력 찢어서 딱지를 만들었어. 진짜로! 정말로! 진짜로! 정말로! 아니야. 나 없었어. 이거! 이거 그거. 못 쓰고 거. 어땠어? 이거. 2화 세대 때 썼던 물건인데. 내 세대라고 하지마. 마이마이. 두바. 야! 마이마이가 없었어. 슬픈 이야기. 진짜 슬프다. 하고 싶었어. 아! 이거는 못 맞힐 수가 없어. 이거는 못 맞힐 수가 없어. 다마고찌! 라고 할 줄 알았지. 스피디. 오! 역시 역시. 이거 아!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다. 도미노. 나도 도미노 생각했는데. 나 바보래. 나 알았다. 뭐야? 너 얘기해봐. 지우개 싸움 아니야? 정답! 컴퓨터 할 때 썼던 거. 아! 알겠다. 어? 옛날에 이거 들어가는. 이게 있었지? 막 장난도 막 찍잖아. 맞아 맞아. 장난도. 디스크? 너는 다 알고 나만 몰랐던가? 나는 바로 CD를 썼던 사람이라서. 아이고. 그거 아니야. 이거 핫 접는 색종이 아냐? 제일 쉬운 걸 갖고 와가지고. 이제 휴대폰이랑 뭐예요? 어! 정답! 아! 이거 버스표! 진짜? 네. 바로 카드야? 어. 너 버스표를 학교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쭉 길게 붙여서 팔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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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주접 알아요? 주접. 주접하는 주접 멘트. 알아. 뭐라고? 애기하고 다른 팬들한테 주접성으로 쓰이는 거 같아요? 몰라. 몰라요? 모르는 거야.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저희가 뭐야? 주접 팔로우. 주접 팔로우 왔다고? 해봐. 주접 빨리 떨어봐. 주접 떨어봐봐. 오빠, 저 요새 눈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요. 왜? 오빠 얼굴 볼 때마다 눈이 멀은 거 같아요. 원래 그러시는 거 같아요. 망했어. 또 없어? 제 귀 멀쩡하게 붙어있나요? 응. 오빠 목소리를 들어서 누가 없어진 줄 알고 찾아왔어요. 주접에 착각하십니다. 그러니까. 오빠가 주접 한 번 떨어뜨리면 안 돼요? 내가? 아는 아이디어가 없는데? 주접 뭐 있지? 그 긴 붙은 거. 잘생긴 그거. 그게 뭐야? 너 입 빠졌다. 이쁜이. 너 입 빠졌어. 이쁜이야?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한 건 나온 거 같아요. 이쁜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효 짜세요 그냥. 저를 그냥. 그거 맛있어. 아빠 그래도 두꺼운 거. 네. 꼬북칩. 근데 기금으로 초코맛, 약간 계피 향 나고 저거 저거 두 분 닫아요 보고 있죠? 보고 있죠?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됐다 이상해 너무 아쉽다 안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요 지금? 갈까? 응 커트, 오케이 커트, 오케이 마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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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ättre 아 이거 분위기 근데 어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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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통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멸망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서인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부로 촬영이 끝났는데요. 너무 싫어요. 사실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었어서 6개월 정도 뭐랄까 약간 출퇴근 같은 개념으로 좀 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저희 스태프들 배우분들 전부 다 이제 친해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헤어지기가 싫고 얼마나 사람이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현장에서 같이 웃고 두들면서 또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되게 많이 많이 크게 당겼나 봐요. 그래서 사실 오늘 내내 기분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아쉬운 수준을 넘어서 이제 뭔가 끝이라는 느낌이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물론 열심히 하고 하다보면 또 언젠가는 다 만날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명 빠짐없이 모이기라는 사실은 어려운 거니까 저한테 그래서 많이 많이 아쉽고 싫긴 하네요.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많이 배웠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고 못 잊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그 어느 작품을 할 때도 사실 이런 감정이 들기는 하는데 이 작품도 더 특별히 좀 더 그런 것 같긴 하네요. 지금까지 어느 날 우리 집 평관으로 멸망에 들어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같이 본방 달리셨던 분들 사랑해주신 멸망이 동명이 주익이지나 형들 그 외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각자 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낼 테니 그때 또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곧 나타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서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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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나 눈물난다. 오로라 오로라 진짜 너무 와 얘들아 진짜 너무 고마 다음 작품도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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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면서 아이디어 뱅크를 내가 보면서 아이디어 뱅크를 내가 보면서 아이디어 뱅크를 행사에 제가